안녕하세요 방콕북상 소그룹 모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으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합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데리러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연구를 보시면 1번 예수님과의 작별 소식에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누렸던 것들을 읽게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내는 동안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어부와 같은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늘 공급받았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떠나시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자신들의 그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 될 것 같아 그들이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작별 소식에 근심한 것은 자신들의 것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본문용 2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는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거처는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시거나 건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일들이 그 모든 과정들이 장소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과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수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힘든 상황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혈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연구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육체는 떠나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영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속을 이행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곁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